에이틴 후회하지 않은 그 순간에 나에게 놔있게 에이징 지금이 시간이 This might be my everything 그래서 우리 때가 뭘까? 왜 그래? 왜 대답이 없어? 아 쪼유 뽕 아 왜 그래? 혹시 그때 팝콘을 울트라 핵 민초맛으로 사줘서 그래? 그래 우리가 아무리 지금 동갑설정이라고 하지만 나도 안 썼던 홍치뿐은 도대체 언제쩍바를까? 뭔지는 모르겠지만 화풀어 구현을 잊져유 아 예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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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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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 에이유 에이 에이 유지 어제 시험 잘 봤어? 과학이 좀 과학? 왜 몇 점인데? 4점? 4점은 너무했다 17에 딱 하나를 더한 18 가을을 지나 겨울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 야 야 왜 이래? 야 조율이 무슨 일 있어?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?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? 조율이 가을 타는 거? 오 조율 가을도 탔잖아 아니 저번에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박콘을 민초맛으로 사줘서 그런 거 같아 아니 네가 잘못했네 그렇지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좋아 18에 나를 어지럽힌 그 어려웠던 이야기